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진도입니다. 진도군이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에 선정돼 엄마와 아이 모두 건강한 출발의 시작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진도군 보건소는 확보한 국비 등 6천여만 원으로 보건소 등록 임산부를 대상으로 건강평가를 실시해 기본 방문과 지속 방문군으로 분류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본 방문은 출산 후 8주 이내 산모의 영양, 운동, 수면 등 건강상담과 우울평가와 정서적 지지, 신생아 건강발달평가 등을 제공합니다. 지속 방문은 우울감 스트레스로 임신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출산 전부터 아동이 만 2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방문 상담과 교육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진도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6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총 60억 원을 들여 30년 이상 노후주택과 슬레이트 지붕주택 비율이 30가구 이상이 되는 고군면 연동리와 향동리, 조도면 나베돌이 3개 마을에 생활 인프라 확충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 마을에는 빈집 노후주택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재해 위험지 보강,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해 마을 주민들의 정주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도군이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수립을 위한 주민대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를 통해 내년도 투자 사업으로 계획 중인 진도 소행성 인구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사업을 안내하고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해부터 10년 동안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을 대상으로 해마다 1조 원씩 총 10조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군은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진도군이 담보가 없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은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진도군이 1억 원을 출연하면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1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진도군의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고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3천만 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보증한도 소진실까지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진도군이 최근 노후된 건물 번호판 1,600여 개를 무상으로 교체했습니다. 진도군은 지난 2011년에 설치돼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물 번호판을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의 정확한 위치 안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교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군은 올해 1월부터 현장 일제조사를 실시해 훼손이 심한 건물 번호판을 우선 정비했고 매년 읍면별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책을 알면 정보가 보인다. 지방행정 포커스 장마와 무더위에 지치는 여름철은 자칫 입맛도 없어져 체력도 떨어질 수 있는데요. 달콤한 식감이 매력인 단호박과 초당옥수수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아주고 있습니다. 넝쿨 사이로 호박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한 손에 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호박이지만 일반 단호박에 비해 당도가 높고 고소한 맛이 나서 밤호박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나 이유식, 건강식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크기가 작으니 조리 시간이 적고 양도 적당해 먹기에 편리한 게 장점입니다. 영양가도 좋고요. 밤호박이, 잘 자란 이 호박이 막 먹은 막 닿았을 때는 포근포근하고 애기들 유식에 많이 가져가고 많이 먹고요. 노인들 죽서 먹어도 더 단맛이 강도가 좋아요. 그래갖고 맛있어요. 그래갖고 이 진도 이 밤호박 이게 엄청 유명해요. 밭으로 가보니 여름의 상징 옥수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뚝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샛노랗게 익어가고 있는 초당옥수수, 소확하느라 농부의 손길도 분주합니다. 일반 옥수수보다 두세 배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 초당옥수수는 수분이 많아 생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주량이 많은 진도에서 해풍 맞고 자란 초당옥수수는 평균 크기가 15에서 22cm가 되고 16에서 22브릭스의 높은 당도를 자랑합니다. 저희 진도에서 나오는 초당옥수수는요. 일단은 크기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사이즈도 거의 20cm에 가깝고 또 일주량이 많아서 당도도 굉장히 높고 해서 색깔도 잘 나오고 다른 지역보다는 상품성이 굉장히 좋은 초당옥수수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SNS 하나 가지고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재배량이 한 3천평 정도 되는 거를 거의 완판으로 하고 있어요. 이처럼 틈새 장목으로 기르게 된 단호박과 초당옥수수는 진도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재배가 시작된 초당옥수수는 현재 150만 개 정도 출하를 해서 연간 15원 정도의 소도를 올리는 틈새 장목 중에 하나입니다. 진도 미니 단호박은 베타카로진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합니다. 여름을 맞아서 본격적으로 수확되고 있는 단호박과 초당옥수 등 농민들이 힘들게 생산한 특산품을 재값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정지 활성화를 위해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여름이 제철인 미니 단호박과 초당옥수수. 소비자는 무더위로 지쳐 잃어버린 입맛을 살리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고 농민에게는 고소득 작물이 되고 있습니다. 진도 지역 치기형 민속놀이가 문화재청 미래 무형유산 발굴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2억 원을 지원받아 진도 지역 치기형 민속놀이를 지역의 대표 문화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치기형 민속놀이는 주로 손과 도구를 사용해 부딪히며 건강한 승부욕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놀이로 교육, 복지, 문화건강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형유산입니다. 진도군 보건소가 최근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해피맘 출산교실을 성황 속에 운영했습니다. 이번 출산교실은 임신과 출산,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산전, 산후 관리를 통한 임산부의 건강 증진과 안정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신생아 건강관리, 이상적인 영양 공급원인 모유 수유의 효과와 중요성에 관한 교육으로 임산부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진도군은 저소득층 주민이 무더운 여름을 쾌적하게 보내도록 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내용은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냉방기기 설치, 단열 창호 바닥 배관공사 등 난방시공 지원, 노후보일러 교체 등입니다. 진도군은 매년 기초생활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저소득층 400여 가구를 발굴해 가구당 2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진도소방서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대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이른 무더위와 코로나19 이후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공연장, 영화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상구 폐쇄 또는 잠금 행위, 피난계단 통로 장애물 적치와 설치 행위, 방화문 방화셔터 관리 상태 확인, 소방시설 정상 작동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이어서 알림입니다. 이상으로 네트워크 진도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